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최소 4일 동안 중국 정찰 풍선이 최소 4일 동안 중국 정찰 풍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을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몬테나와 켄사스에서 그리고 오늘 남북 캐롤라이나 주 상공에서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몬테나와 켄사스에서 그리고 오늘 남북 캐롤라이나 주 상공에서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몬테나와 켄사스에서 그리고 오늘 남북 캐롤라이나 주 상공에서 오늘 오후 그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극적으로 오늘 오후 그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극적으로 오늘 오후 그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극적으로 이것은 순간입니다. 미 제트 전투기가 그것을 무력화시킨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took it out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순간입니다. 미 제트 전투기가 그것을 무력화시킨 이것은 순간입니다. 미 제트 전투기가 그것을 무력화시킨 이번 작전은 요구했습니다. 폐쇄시키는 것을 상업 항공 교통을 상업 항공 교통 commercial air traffic 뭐뭐를 폐쇄시키는 것을 요구했다. 폐쇄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required shutting down 뭐뭐라 하시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요구했습니다. 폐쇄시키는 것을 상업 항공 교통을 이번 작전은 요구했습니다. 폐쇄시키는 것을 상업 항공 교통을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공항에서 캐롤라이나 주 전역에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공항에서 캐롤라이나 주 전역에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공항에서 캐롤라이나 주 전역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신속히 뭐뭐하다 be quick to 뭐뭐 하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해보자는 제작용 사회로 전역합니다. 감사합니다.